사랑하잖아 널 내 온 맘이 정말 미친듯이 뛰는 심장이 계속는 나는 온통 너야 널 여기에서는 이 쿠폰이 사용 가능하니까요 쿠폰 꼭 챙겨가시고요 따님이 너무 좋아하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진짜 달라졌어 죽을 때가 됐나봐 진짜 남자친구 생겼나? 설마 수진 씨 장장님 이번에 이 책이 깔끔하고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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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해요 수진 씨 요즘 좋은 일 있어? 응 언니 좀 달라진 것 같아 아니에요 되자 숨길 수 없는 이 맘 I look in your eyes 두근두근 다가오는 나만의 사랑이 마법처럼 내게 고백하네 알았다 Falling and falling in love I look in your eyes 안녕하세요 어머 이민호 네? 저 아세요? 우리 롯데면 세준 모델 이 아니구나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? 안녕하세요 팬이에요 요즘 핫한 여행 수필집 날개로 떠나는 여행 작가 이민호 씨죠? 아 팬이에요 실물이 훨씬 잘생기셨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 작가? 이번엔 또 여행 가자 하겠네 아 여행 작가 이민호 씨 저랑은 어떻게 아는 사이였더라? 네? 아 무슨 말씀이신지 아 아는 사이가 아닌가? 뭐 교회 오빠라던가 전에 같이 일했다거나 저한테 뭐 배운 거 없어요? 중국어?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인데 어 음 그럼 저한테는 무슨 볼일로 아 제가 롯데면세점 이용하는데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안내데스크에 여쭤보려고요 아 빙빙 돌려서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퇴근하고 만나자고요? 음 그 말 하려고 그랬죠 야 야 너 왜 그래 왜 그래 응? 아 민원 작가 이민호 씨 앞이라 많이 떨리나 보다 저는 하나도 안 떨리는데 죄송합니다 이 언니가 요새 좀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안 된다더니 아우 언니는 모르는 그런 게 있어요 이민호 씨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? 어차피 날 좋아하게 될 거예요 아 됐다 아 아무래도 인터넷 면세점에서도 즐겁게 쇼핑하실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인도장으로 가면 되는 거죠 인도장입니다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 아까는 제가 실례가 많았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착각하셨나 보죠 네 제가 뭔가 오해를 좀 아 저 방금 작가님 책 되게 재밌게 읽었어요 어 왜 책 중에 나를 사랑해줄 무언가를 찾는 게 일상이지만 내가 사랑할 무언가를 찾아 떠나는 게 여행이다 라는 구절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요? 네 제가 최근에 여행 뭐 비슷한 거를 좀 했는데 작가님 말에 되게 공감돼서요 내가 그 책에서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그거였는데 사람들은 그 구절을 좀 풀려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아 근데 저는 왜 부르셨나요? 아 이거 떨어뜨리고 가셨길래 아 아 아 네 아 사랑이 loving you 나는 너밖에 안 보였어 You 언제까지라 널 너만 보고 너만 사랑하는 나를 봐줘 Kissing you 나는 온통 너야 너 You 안녕하세요 앞에 한 번 보고 영화 한 번 떠들던 곳 여행 잠깐 인정 전화야 전화는 이미지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 이미 나왔네 저 아세요? 우리 롯데면세점 못하는 조지영이 좀 타임 조지영이 작가야 여행작가 윤이시 저랑은 어떤 사이였까요? 네? 제가 롯데면세점 이용하는데 궁금한게 좀 있어서 안내데스크에 도움을 좀 부탁드립니다 아휴 뭐 비니 굴려서 말씀 안하셔도 돼요 웃어야지 웃어야지 내게 고백하나 나 Falling in Falling in love Oh my boy 날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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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씨